어서 집에 쳐들어 가볼까? 여기 이상한 애가 하나 지키고 있죠? 어서 집에 여기 안인데 일단은 뭐야? 이상한 애가 있어 저기에 누구지? 아 쟤구나? 쟤가 똘마니? 아이씨 아이씨 어허 쟤 쟤는 머서에 똘마니? 나는 브리뉴얼프 똘마니? 쟤가 똘마니? 어이 뭐야?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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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씨 빗나가다니 얘가 열쇠가 있잖아 근데 원래 여기를 들어가는 방법이 여기서 이거 뭐 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걸 처음에 모르면 이걸 어떻게 들어가라고 황당하죠 쾌가 자 머서 똘마니 쾌가 어디야? 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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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빗장이 이거이거이거이거 바닥이 심상치가 않네요 집이 완전히 함정의 투성이야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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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끝까지 함정 문 따도 뭐 터지게 해놨어요 아 전문가 오이씨 여기네요 좋은 칼이지 칠랜드 레벨에 따라서 데미지가 틀려지는 칼이에요 굉장히 좋은 무기야 냉기 피해 그리고 마비 이거하고 절풍하고 싹 들고 쌍검으로 푸흐그로 다닙니다 아 이거 한 건 있는데 아 이거 사본인가 보네 이거 이걸 1권 있어 이새끼 머서 이새끼 아주 그냥 지하실에 몰래 내려와가지고 야설이나 보고 앉아있고 아휴 뻔하빠 뻔해 아주 M에게 이거죠 와우 와우 다이아몬드 야 이거 여자가 봤으면 환장했겠다 혹시 모르니까 털어봐 키스 사랑하는 어머니 좀 제목이 이해가 안되는데 자 탈출합시다 여기가 여기구나 어디가냐 아이씨 쟤 쟤 진짜 운 좋다 아이씨 저길 살다니 뭐야 이거 분위기가 왜이러지 델빈이 델빈이 자네에게 할말이 있어 시끄러워 너 필요한거 있잖아 너 필요한거 있잖아 아 말 맞네 아 말 맞네 이새기 얼마 줄거야 600원 말hing 강아지는 100 원 Zu 100원 그럼 강아지는 그래 강아지는 브리뉴얼프 어디갔냐 이거? 예? 어디갔니? 으흐흐흐흐흐 머서의 계획을 훔쳐왔으니까 내가 주워온 것들 여기에 이렇게 진열이 되죠 좀 전에 주워온 것들 계획서를 찾았다 우리가 그를 막자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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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를라이애을 통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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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팅게일 되는 거잖아 나이팅게일 되는 거잖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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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서는 나이팅게일 노크토로 노크토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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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크토로 노크토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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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드디어 졸라 멋있는 3인조가 데려갑시다 정답 그래 견갑트레이너한테 견갑해올까? 견갑트레이너가 어딨죠? 견갑트레이너 어느 도시에 있지? 리프튼에 한명 있나? 누군지 알아야지 근데 견갑트레이너가 견갑이 내가 지금 낮아가지고 돈이 얼마 안할거야 뭐야 이것도 넌 뭐야 도둑놈이네? 어 이것은? 다크브라더 오드는 아직 못가고 어느 상인인지를 몰라 견갑 상인이 견갑 상인이 너냐? 넌 대장장이잖아 대역안대 얘는 중갑인것 같고 오 얘가 같애 왠지 경갑 오 찾았어 100원 근데 여기서 랩업을 해야지 또 이제 올라간단 말이야 랩업이 좀 많이 남아서 36 찍기는 힘들 것 같은데 35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대장을 100 찍으면 한 랩 정도는 할 것 같고 여기 아마 뒷길로 가는 걸텐데 여기 중요한 이벤트니까 꼭 봐 여기 멋있어 나이팅게일 가보실 룩은 최강이죠 스카이림 통틀어 견갑중에 가장 멋있는 가보실 단 3명만 들어갈 수 있다는 그곳 이 장소에는 무슨 의미가 있지 어떤 위기 여긴 아무나 못 들어가 선택 받은 3명만 들어갈 수 있지 여기서 갑옷 나이팅게일 갑옷만 먼저 주나 파워 강력 생수야 고맙다 그러니까 이 내 대장님도 처음 들어가 보는 거지 근데 난 똘만인데 들어왔어 상처까지님 펭 가입 고맙습니다 아 난 똘만이니까 뒤에 따라가야지 이제 네가 똘만인가 두 사람 모두 무기고에서 나이팅게일 방어고를 받아오세요 저 폭포에 몸을 맡기고 싶다 덥다 아 아 더 힙합매니아야 고맙다 자 여기가 방어고 이 딱 돌이 세 개가 있죠 하나 두 개 세 개 이 세 명만을 위한 너 여기 나이팅게일 옷이야 너는 뭐지? 나이팅게일 옷이야 너 여기 나이팅게일 옷이야 바닐라 나이팅게일 바닐라 나이팅게일 이 옷을 입어야만 의식을 할 수가 있어서 근데 이게 진짜 옵션이 완전 쓰레기야 진짜 암살자 셋이 훨씬 좋아요 진짜 암살자 셋이 훨씬 좋아요 이거 지금 3단계 걸로 얻은거지 3단계 지금 32니까 36대면은 4단계로 얻을 수 있는데 너 나이팅게일 되기 싫어? 아니 이런 영광을 나이팅게일이 되려면 녹터널의 종이 되어야 되죠 나는 벌써 저기 데이드릭 벌써 한 두놈 등쳐먹었는데 이제 녹터널도 등쳐먹어야지 해골 열쇠로 당연히 됐지 좋습니다. 문을 열어줍니다. 왼쪽으로 앉아보세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사업을 믿어야겠네요 시간은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메르스가 아직 들어있어요. 도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보고 따로 얘기하자는데? 여기서 이제 서약을 받죠 나이팅게일에서 나이팅게일의 서약 은신의 여왕 그림자의 여왕제 녹터널이여 아, Carlyah! 제가 다시 듣고 싶었지요? 뭔가를 잃어버렸나? 내 여왕님, 제가 앞뒤는 당신의 여왕이 그리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내, Carlyah 당신의 여왕이 지났고 섬기는 척 하면서 등쳐먹으면 끝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 나이팅게일 되고 있어요 실망할걸 됐다, 나이팅게일 됐어요 얼굴이 안보이니까 이렇게 이쁘고 몸매가 좋네 그가 또 뭘 했지? 스켈렉턴 키 그리고, 우리의 뚜껑을 지켜냈어 그 열쇠는 어떤 문이든 열 수 있다는건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열쇠는 그냥 피지컬 범위에선 모든 것이 불쌍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큰 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열쇠가 이 문을 지켜낸 수 있는 것들은 그 열쇠가 이 문을 지켜낸 수 있는 것들은 그 열쇠가 불쌍한 것들은 음 우리 세 명이 가지면 안 돼? 그럼 내가 가질게 뭔가 돌려주기 위해서 가는 건 처음이군 그니까 얘 말이 맞아 지금 훔치는 도둑놈들이 다시 갖다 놓기 위해서 가자 신참이라니 이제 난 당신 똘마니가 아니라고요 당신하고 나하고는 동등한 입장이에요 나이팅게일 3인방으로서 정중히 예의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고맙다 오 지도자? 나? 너 안 한다고? 이 게임은 오랫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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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들이겠스 이응 키우 키우 이응 리을 팬가이팅 고맙습니다 시작해볼까? 시작해볼까? 팔머의 눈 찾으러 가야 되죠 이 팔머의 눈 찾는게 꽤 길어 윤범님 팬가이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이팅게일 하이 카를라이어스가 말하는 게 이해가 시작되네요 죄송합니다 중요한 것들을 하고있습니다 얼마전에 제가 아주 짜증나는 드워프 던전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빨리 나가야지 빨리 또 이 예보니 활과 아 근데 빨리 궁술증과 뚜껑하고 장갑을 얻어야 되는데 아씨 근데 이거 갔다오면은 활을 얻으니까 36을 찍고 받는게 나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도 대장갑 마저 올리고 돈 있는거 다 팔아가지고 그렇게 하는게 나을 거 같아